안녕하세요 이거는 이거는 토마토와 키위고 다시 해볼게 합니까? 이거 구멍 내야 되잖아 당근? 응 당근 어떻게 꽂아? 엄마가 알려줄게 사과를 어떻게 하냐면 사과를 잘라줘야 돼 응 한편 하나 안 편하지 한편 하나 안 편하지 이렇게 잘라줘 한편에 젖지 이렇게 세워야 돼 이수식회가 없어서 지금 이거를 꽂고 중간에 됐지? 신기하다 밑에다가 꼽아줘봐 이거? 응 밑에서부터 꽂는 거야 밑에서부터 이렇게 꽂아봐 이렇게 꽂아보세요 꽂았어? 간격을 좀 맞춰서 꽂아야 돼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끝에는 좀 세게 꽂아도 괜찮아 간격을 좀 맞춰서 넓게 넓게 꽂고 여기 위에 이제 꽂아보자 이 사과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? 당근에 아 사이사이에? 응 여기 사이사이에 나 이거 이수식회 아니라서 힘이 안 들어갈 거야 그렇지? 꽂는 걸 엄마가 해줄까? 나 잘 안꽂아시지? 이거 해줄게 이렇게 이렇게 선인장같이 선인장같이 우리 집에 선인장 있잖아 응 이수식회 어디 갔을 거야? 애나 우리 이수식회는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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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포도는 모양을 못내지? 애나야? 낼 수 있어 포도는 그렇게 찍는 거 아니야 그치? 그치? 아 그릇 많이 assumption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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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이 먼저 할수 있어 아 노노 꼬치 꼬치 야기 조심해서 꽂아 어디에 꽂을까 여기 꽂았네 여기 이렇게 부기개도 꽂고 여기 됐나 또 졸려? 맛있다 그러니까 맨 위에는 별을 해야 된다고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왕관이다! 예쁘다 이거 팔 엄마도 알겠다 여왕 완성됐어 여왕이 완성됐다니 무슨 말이야? 이거 여왕 얼굴이고 여왕을 여기 한 개 더 꽂아봐 여왕을 고기를 꽂으라고? 아니 막대기를 여기 꽂으라고 막대기 꽂은 다음에 이 파인애플을 여기 올리면 그 왕관이 완성된 다음에 이거 여왕 팔 딸기 꽂으면 안돼 그렇게 예쁜 딸기 안돼 안돼 이거 예쁜 것 같네 이렇게 하나 꽂고 예쁘다 응 안 해도 될 것 같은데, 애나야? 어때? 여기 꼬집 있어 됐다, 완성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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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아멘